안녕하세요 도시농구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가꾸는 밭미나리 마지막 관리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지난해는 미나리 밭 관리를 11일 중순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기가 한달정도 늦었습니다. 올해는 미나리를 늦게까지 수확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어주었더니 그동안 영하 8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잘 자라서 늦게까지 수확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어서 그대로 두면 땅이 얼어붙어 관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미나리 꽝이 반평 정도 됩니다. 이 작은 미나리 꽝에서 올해도 여러 차례 수확을 해서 저희도 많이 먹고 또 지인들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미나리는 추위에도 강하고 생명력이 강해서 아무리 추워도 절대 얼어죽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에 관리하는 것은 내년에 더 좋은 미나리 생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나리는 자라는 환경이 세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논에서 가꾸는 논미나리, 밭에서 가꾸는 밤미나리, 그리고 개천이나 들에서 자생하는 야생미나리가 있습니다. 모두 같은 미나리입니다.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논미나리는 줄기가 길고 잎이 적습니다. 밤미나리는 줄기가 짧고 잎이 많은 편입니다. 야생미나리는 작고 보잘것 없이 자랍니다. 하지만 야생미나리도 거름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미나리는 먹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라기도 합니다. 미나리 원조는 개천에서 자라는 야생미나리가 원조입니다. 개천에서 자라는 미나리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도 미나리는 절대 얼어죽지 않습니다. 쇠봄이 되면 가장 먼저 파란 쇠순이 도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나리는 이렇게 생명력이 강해서 사람에게 좋은 건강식품인 것 같습니다. 미나리는 단연생 작물이라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계속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나리는 1년만 지나면 개체수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서로 엉켜서 거름기도 부족하여 가늘고 약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런 미나리는 질기고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잡초도 함께 자라게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년 보면 미나리 밭인지 아니면 잡초 밭인지 모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 방법은 기존 미나리 뿌리를 다 파낸 다음에 태비와 비료를 새로 넣고 토양작업을 새로 합니다. 파낸 미나리 뿌리는 잡초와 함께 붙어 있는 것을 분리해서 토양작업을 새로 한 곳에 덤성덤성 간격을 두고 심는 작업입니다. 전염동처럼 면적이 크다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밭에서 자가소비를 위해 가꾸는 미나리 꽝은 고작 반평도 안 되는 작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 봄에 품질 좋은 미나리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늦가을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내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잡초는 뽑고 그릇만 해주면 잘 자라지 않느냐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나리 개체수가 많아서 양분이 쉽게 소진되고 서로 경쟁을 해서 가늘게 자라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어느 시청자님께서 미나리를 가꾸고 있는데 진딧물이 심해서 키운 미나리를 먹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분을 봤습니다. 미나리가 가늘고 약하게 자라면 진딧물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진딧물이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하게 자라면 진딧물이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밭에서 미나리를 가꾸고 계신다면 저처럼 관리를 해주면 내년 봄에 훨씬 탐스럽게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미나리를 가꾸고 있지 않다면 꼭 한번 가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면적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밭 모퉁이에 1평방미터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밭에서 잘 가꾼 돌미나리는 깨끗하고 크기도 적당해서 쌈으로 먹기도 아주 좋습니다. 가을에 종근을 구할 수 있으면 가을에 심게 되면 더 좋지만 종근 구하기가 어렵다면 봄에 심어도 좋습니다. 봄이 되면 모종가게에서 미나리 종근을 판매합니다. 봄에는 개천에 나가면 미나리 종근을 쉽게 찾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논미나리 뿌리를 잘라서 심어도 밤미나리가 됩니다. 오늘은 밤미나리 마지막 관리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